비키는 건 네가 해야 될 것 같은데. 내 여자 앞에서 꺼지라고, 이 새끼야. 너 방금 뭐라고 지껄였어? 내가 누군지 잊었어? BM님이시죠. 그리고 성화 전 남자친구. 아, 알면서 그런 거다? 네. 네가 꼬신 거냐? 제가 안 들었습니다, 선배. 옆에 어떤 자식이 있든 도저히 포기 못하겠더라고요. 그것도 더더욱. 나와, 윤송아. 나와서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해. 윤송아! 정 꺼지기 싫으시다면 우리가 가죠. 가요, 선배. 잠깐만. 맞아요, 내 마음이 변한 거. 그리고 이제 미안하지도 않을 만큼 지금이 좋고요. 미안하지도 않다고? 네. 전혀. 이제 뭐라도 소용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해요. 이 자식부터 보내. 그리고 다시 얘기해. 나는 할 말 다 했는데요. 가세요, 그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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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. 미안해. 그런 말은 하지 마요, 선배. 힘들겠지만 일단 오늘 아무 생각 말고 자요. 알겠죠?